완전 반죽이다 이거 짜잔 완성 써! 근데 약간 상큼해 오늘은 오렌지 마멀레이드 머그컵 케이크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전자렌지에 돌려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머그컵 케이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허브 보이시나요? 민트랑 오레가노에요 민트랑 오레가노를 넣은 망고 주스도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달걀하고 설탕을 넣고 이렇게 섞는거지 맞아요? 달걀에 설탕 두티스푼 넣어드릴까요? 넣어주세요 응 맞은가 이렇게 계란이랑 설탕을 섞어줍니다 오 잘 섞어 잘 섞어 인간 믹서기 베이킹 파우더 급소량 짜잔 빠 밀가루도 넣자 가자 나 빨리 만들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배고파 어떡해 어떡하니 시급하다 시급하대 완전 반죽이다 이거 그치? 망고 씨앗 근처에 있는 과육들은 여기 잔에 딱 모아놨어요 놓칠 수 없지 망고 갈아가지고 탄산수 조금 섞어서 맛있게 마실거에요 맛있겠다 망고 자체로도 아주 달아가지고 설탕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그치? 응 맞아 잘 됐다 그래? 응 우후 다행이야 어 새를 막 너무 눌렀어 부리를 그래 괜찮다 헐 귀여워 봐준다 휴먼 인간 주제이 홀린거구 하하하 역시 인간 믹서기야 저건 인간 믹서 내가 음 잘못된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을 한거야 좋채 그래 전도는 그게 필요해 맞아 언니 말이 항상 오라 나 새끼 너무 웃겨 아 힘들다 이게 다 있어 우유를 약간 넣고 우유 넣으니까 반죽 좀 맑으러워지지 오렌지 마말레이드 넣어볼까요? 오렌지 마말레이드를 오 좋아 나중에 전자렌지에 1분정도 돌리면 되거든요 한 개일 때 1분이니까 우리 같이 나오면 한 1분 30초 정도 돌릴 생각이에요 짜잔 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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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왜? 뭐지 약간 바닐라스러운 냄새나지 않아? 그래? 아 힘들어 아 1분 30초 돌린다는 것은 저리 던져버리고 두 개 넣고 4분 돌렸습니다 맞아요 너무 구운 건 아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자렌지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분씩 한번 돌려보세요 이제 망고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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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망고를 이렇게 뒤집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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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어 우와 이게 잘 되네 약간 약간 아보카도 필라지 하나? 어 맞아 향 붙어 아 망고주스 맛있겠다 약간 코코넛스러운 느끼한 응 그것도 있지 망고 응 달콤하고 밀키하고 밀키하다고 해야 돼 이거? 오일리하지 않나? 와 다 긁었다 허브 얼마 넣어주세요? 맘대로 그냥 시원하게 넣어주세요 시원하게 민트도 넣고 오레가노도 넣고 저희 민트 좋아해요 지금 갈았거든요 따란 따란 짠 썩 오오 어 얘 조금 더 해주자 좋아 와 오오오오 어우 크리미해 진짜 크리미하다 어 그리고 망고가 민트 2인데? 어 허브는 굉장히 은은하게 따라온다 뒤에 오레가노는 향이 나지도 않아 어 민트 살짝 나 민트 살짝 나지 이렇게 흠 하고 바람을 막 내뱉으니까 그 뜻은 꿀스럽고 꽃스럽고 이게 혹시 오레가노 때문인가 싶기도 해 어 크크크크크 돌리다보니까 너무 묽어 보여가지고 계속 더 돌렸는데 단단해졌어요 오렌지 구운 향으로 나 엄청 달콤하다 설탕 향 많이 안 넣었지 않아? 응 맞아 마말레이드 자체가 달아가지고 맞아 맞아 응 설탕 안 넣어도 되겠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달게 먹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 같아 속이 촉촉한데 이게 분명 더 촉촉할 수 있었을 텐데 겉이 그 탱탱불 씹는 느낌 탱탱해 탱탱 응 그쵸 꽃을 한 번 먹어봐 주세요 응 어때 어때? 길거리에 응 푸릇푸릇한 나뭇잎 뜯어 먹으면 딱 이 맛일 것 같고 응 첫 맛이 딱 꽃 맛이 살짝 나고 응 끝맛이 씁쓸해 응 근데 맛있어 이게 전체가 다 부드러워 응 퐁신퐁신한 느낌 맞아 맞아 카네이션은 그런 거 같아 전에 그 메리골드? 응 꽃은 되게 빳빳한 부분이 아니었잖아 맞아 여기가 빳빳했지 응 카네이션 굉장히 묵직한 향이고 응 음 음 스파이시한 그 향도 있고 응 앰버스러운 그런 오리엔탈 계통의 향도 나 은은하게 그런 향이 나 음 종합적으로 나 음 그럼 이거 꽃은 주스도 한 번 마셔볼래? 좋아 그럼 향이 어떤지 한 번 봐봐 하 망고향 그래? 꽃은 그저 예쁠 뿔 아 그래? 민트잎을 넣을 걸 그랬나 그러면? 아 그런가? 지금 넣어볼까? 응 뾱 아 근데 우러나야 되는 거 아님? 아니 그냥 코에서 날걸? 아 그런가? 응 코에서는 모르겠는데 응 입에서나 아 그래? 입에서 민트향이 맞다? 지금 어 민트향이 은은하게 올라와 응 망고랑 섞여서 응 어떻게 그렇지? 지금 넣었는데? 그래 대박이야 내가 술 마실 때도 로즈말이 응 그냥 얹어놨는데도 향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냥 맛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응 근데 코로 느껴진다는 건 뭔지 알겠어? 숨 쉬면서 이렇게 마시니까 응 어 굉장히 향근하다 응 우리 비올라도 향 맡아봤지 어 어 비올라 먹어볼래? 먹어볼까? 어 나는 비올라를 먹어보지 않았거든 어우 음 질겨 하하하하하하 질겨 질겨 썩 어 어 근데 약간 상큼해 어 상큼하고 산뜻하다 어 뭐야 얘랑 달라 오 카네이션이랑 달라? 응 응 반대의 느낌이야 응 좋네 그리고 망고는 응 맛이 응 나름대로 강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허브를 조금 욕심껏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 응 빵도 한 3분만 돌렸으면 응 좋았겠다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뭔가 묽어보여가지고 응 응 오렌지 맛 장난 아니야 오렌지 껍질 씹히면서 응 그냥 상큼한 게 아니야 그냥 새콤한 게 아니야 응 그 오렌지 껍질의 알싸한 그 맛 응응응 그 맛이 진짜나 좋다 달콤 충분히 달콤해 그리고 응 응 우리가 오렌지 껍질 안쪽에 하얀 부분을 안 벗기고 응응응 이 마몰레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응 그런 것 같아 맞아 좋은걸 응 음 꽃 이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좋아 왜냐면 기분이가 좋아 기분이가 좋아 기분이가 좋아 하하 진짜 예쁘니까 응 카네이션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응 그치? 부드럽고 음 뭔가 그린그린하고 딱 먹었을 때 맞아 잡음 돌렸더니 맘이 Why 단단해. 담사는 이렇게 찔러보면서 졸리죠. 그래야겠어요. 암부를 누르면서. 탄 탄 탄. 괜찮은 거니 찔러. 어떻게 지내는 거야. 빡빡. 진짜 웃기다. 안 익었네. 괜찮냐매 문 닫아버려.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. 여러분도 전자렌지로 한번 만들어보세요. 그건 안 보여줘도 돼. 먹던 거는. 그러면 건배하면서 끝낼게요. 짠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